소개할 룸은 메리어 스트랑스의 호텔의 원 베드룸 레이덴셜 스윗입니다. 룸 사이즈는 65 스키어미터입니다. 방문은 1,408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창이 있습니다. 왼쪽에 창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것저것 물건 둘 수 있는 창고 영상 벽의 창이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역시 여기 다리미하고 다림질판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요. 레이덴셜 스윗이니까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와인, 맥주 올려놓고 분위기 내기는 환상일 것 같습니다. 4인용 고급 식탁 세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4명 내지 5명 앉을 수 있는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이 소파는 성인 한 명 자기의 충분한 복과 길이죠.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 킹스 아이스 배드입니다. 자, 슈퍼 싱글 두 개 붙여 놓고요. 그 위에다가 킹스 아이스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형태죠. 자, 친구 보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천장에 간접 조명이 있고요. 좌우에 등이 있습니다. 스탠드가 있죠. 자, 협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한 명 자기의 넉넉한 길이와 크기의 소파고요. 자, 여기는 책상 겸용 테이블이죠. 여기 지금 보면 플로그인 소켓이 밑에 있습니다. USB 포트도 있고요. 매우 편리하죠. 자, 침대에 누워서 TV 볼 수 있고요. 밑에는 지금 선반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건 두기에 좋습니다. 자, 목욕물... 아, 목욕물이나 세탁물 통이 있고요.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옷장이 있습니다. 위에 옷걸이 있고요. 목욕과운이 있고, 신라 두컬레, 그리고 구두추걷, 구두약이 있습니다. 자, 안전금고이 있고요. 밑에 런드립백이 있습니다. 자, 욕실을 볼까요? 자, 우측에는 지금 세면대가 있죠. 거울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변기가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가 아주 고급스럽고요. 생수 두 병, 컵 두 개 있죠. 여기에는 시약지술이 다 있습니다. 세면도가 아주 잘 갇혀있죠. 면도기도 있습니다. 자, 밑에 타월이 충분하고요. 헤어드라이크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샤워부스인데 위에 레이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자, 욕조도 역시 샤워기, 이동용 샤워기입니다. 자, 누군가 몸이 불편하다면 여기 앉아서 짖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욕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이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4인용 고급 식탁 세트입니다. 밤이 되면 멋진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거 싱크대 있고요. 다양한 잔들이 있습니다. 밑에 접시, 그릇 다 있고요. 자, 인덕션 엔진입니다. 인덕션 엔진이고요. 이겁니다. 커피포트 5분도 있습니다. 전기후드 있고요. 이거는 냉장고, 냉동고죠? 냉장고인데, 저기 있는 음료는 무료 아닙니다. 돈 내야 됩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세븐일레븐에 일고여덟 배입니다. 자, 전자렌지 있고요. 밑에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여기에 식기세척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컵이 있고요. 자, 여기는 예, 지금 도마 요리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 와인 따개가 있고요. 캔 따개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아니라 다를까 과도 있고요. 포크, 수조, 젓가락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젖은 쓰레기 넣는 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냄비가 있을 것 같은데 냄비나 프라이팬요. 한번 더 쉽고 냄비 프라이팬을 못 찾겠습니다. 있을 것도 같은데 예, 칼, 도마 여기도 없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숨겨 있었네요. 냄비 있고요.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작은 냄비, 중간 냄비요. 그리고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리기구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인덕션 렌즈 2구 전자렌즈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건조기능 갖춘 세탁기도 있고요. 전기오븐도 있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식기 다 있고요. 요리기구도 있고 아주 편합니다. 자, 이제 바깥에 뷰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은 수렁지역이죠. 실롬 수렁지역의 모습입니다. 시티뷰고요. 자, 아주 고급스러운 룸입니다. 자, 여기는 방이고요. 자, 들어온 입구에 다리미하고 다림질판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림질판이 있고요. 다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물건 두기 좋습니다. 이것저것 자, 이렇게 해서 원 베드룸 레이덴 셜 스윗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아멘